이 부활의 아침 우리도 동방교의 옛날 성도들과 함께 부활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동방교의 성도들은 부활절 아침이 되어지면 만난 사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해보셨는데 한 분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은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구 소련 공산주의 지도자 가운데 니콜라이 부크하린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권력 핵심층에 속한 그런 사람입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에서 큰 역할을 하였고 소련 공산당 기관지인 프라우드의 편집자였고 소련 정치국 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경제와 정치에 대해서 쓴 그런 책들 오늘날도 인기가 있을 그런 정도의 대단한 사람입니다 1930년 키에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무신론을 주제로 하여 큰 집회를 열고 연설하였습니다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고 한 사람 아닙니까 당연히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을 퍼부었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논증과 증거를 많이 제시한 등 기독교에 대한 공격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한 시간에 연설이 끝났을 때 그는 거기 모인 사람들의 신앙이 타버린 죄 이런 표현을 했는데 타버린 죄와 같이 된 것을 바라보며 질문이 있습니까? 하면서 크게 외쳤습니다 이 공산당 치하에서 기독교 신앙 다 죽었을 거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외친 것입니다 그의 기대처럼 잠깐 동안 그 자리에는 침묵만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한 사람이 침묵을 깨고 연단으로 올라와 이 공산주의자 옆에 섰습니다 그는 먼저는 왼편에 있는 군중들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군중들 내려보다가 우리가 좀 전에 인사했던 것처럼 러시아 교회도 정교회도 동방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부활절 인사 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군중들이 일어나서 응답을 하는데 그 소리가 천둥을 친 것 같다는 겁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그는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외쳤더니 모든 군중들이 다 일어나서 그는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응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대대적인 박해를 했습니다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이어졌지만 그 신앙을 뿌리 뽑을 수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수십 년 동안의 박해를 통하여서 타버린 죄처럼 다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신앙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바탕이 바로 부활신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올 봄을 보면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를 배롯한 몇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였을 때 흰옷을 입은 한 청년 천사로 알려진 이 청년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문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 빈무덤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의 앞에들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를 의미하는 청년은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갈릴로 가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갈리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왜 하필이면 갈릴리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전에 모였던 수만 군중 다시 모이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라도 갖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을 찾아가지도 아니하셨습니다 피 땀 흘리며 기도하던 겟셋만의 동산 오르지도 않으셨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고 노세와 엘리아가 함께 나타났던 변화산 거기에 오르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니 자신이 태어난 베들렘으로 가지도 않으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시면서 갈릴리 거기서 만나자 그러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습니까 갈릴리는 그 당시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의 중심지도 아니었고 정치의 중심지도 아니었습니다 어촌마을 평범한 어촌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촌마을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이 바로 제자들에게는 일상의 삶이 있었던 곳이라고 한 것입니다 마감음에 의하면 제자들 가운데 열두 명 제자들 중에 다섯 명이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거의 절반가량의 제자들 그들이 고기잡이하며 살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즉 생활터전 일상의 삶이 있었던 곳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때로는 고기도 잡았고 잡은 고기를 시장에 가서 팔기도 하였고 이웃들과 어울려 잔치도 하였고 가까운 친구들과 재밌게 놀기도 하였고 그런 일상의 삶이 있었던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일상의 삶 속 있는 제자들 만나시겠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그 거창한 종교 행사장에서 만나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평범한 삶 생활의 현장에서 우리의 담으는 일터에서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19가 1년 이상 계속 되어지면서 우리가 교회 제대로 못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교회의 중요성 더욱 절실히 깨달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교회로 옵니다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충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잔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충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충전합니까 충전 그 자체를 위해서 충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전하는 것은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하고 휴대폰에 배터리를 충전한 것은 자동차로 가하여금 불러가게 만들고 휴대폰을 써먹기 위해서입니다 결코 충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충전된 자동차나 휴대폰 기기에서 곧 일터에서 기기에서 곧 일터에서 그 힘을 능력 있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바로 그 일터 충전한 곳이 쓰여진 그 일터가 바로 갈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서 갈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먹는 가정 내가 일한 일터 내가 장을 보는 슈퍼마켓 가족들 위해서 음식을 장마한 그 자리 심지어는 여가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자리에 그 자리가 바로 갈리리며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듯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교에서 주님을 만나듯이 일상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리라 갈릴리에 오신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갈릴리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난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최태섭 장로님 이분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셨을 뿐만이 아니라 모범적인 경영인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분입니다 우리나라 유리산업의 대명사인 한국유리의 회장님이셨는데 이 한국유리 그 흔한 노사 품귀가 한 번 없었던 그런 회사로 유명합니다 이유는 아예 노사 품귀가 없도록 종업원들이 불평한 것이 없을 정도로 종업원들의 이익과 복지를 위하여서 많은 배려를 했기 때문입니다 최태섭 장로님은 60평생을 살아오면서 교회와 회사와 사회로부터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랑의 빚진자 이런 제목에 해고록을 내셨는데 제목처럼 그분 자신이 사랑의 빚진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할 수만 있으면 이 빚을 갚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해고로 보면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제시대 만주에서 비누 공장을 경영할 때입니다 중국 동포 가운데 이시라고 하는 가짜 기술자 때문에 회사가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시라고 한 사람 기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자 행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시를 믿고 비누 생사를 맡겼더니 불량 비누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시장의 유통이 되었습니다 불량 비누 처음에 팔리지만 계속 팔립니까 더 이상 비누가 팔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이 사람을 즉각 해고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울면서 자기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오직 했으면 그랬을까 이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계속해서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회사는 불량품을 만든 회사라고 하는 오명을 씻어버리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가 되었을 때 대부분의 기업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최 장로님도 악덕 자본주의 기업가 이런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민 재판을 받고 처형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나 평소 그로부터 후한 사랑을 받았던 종업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람은 다르다고 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 장로님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최 장로님은 정직한 분이었습니다 만주에서 무역업을 할 때 일입니다 화물차로 수십 대분의 콩을 중국 사람에게 팔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콩값이 폭등을 하는 겁니다 계약을 어기고 이 콩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계약 시세에 따른 벌금을 물어내고도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 자기의 신앙 양심에 따라 약속한 값에 콩을 전부 다 넘겨주었습니다 이 소문이 중국인 사업가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그의 장로님은 중국인 사업가들 사이에 신용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역업 더욱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이 해방이 되면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빚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서울이 다시 수복되자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여서 그 은행 빚을 다 갚았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그분의 신용이 되어서 사업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최 장로님은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섬기는 교회는 서울에 있는 수도교회라고 한 그런 장로교회였는데 유신정권 당시에 이 교회의 단임 목사인 김상근 목사님은 단체제 운동에 앞장서는 정부의 잘못된 걸 비판에 앞장서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이 최 장로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김상근 목사님을 교회에서 내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당신 경애하는 회사에 어려움을 주겠다 수차례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최 장로님 내가 차라리 기업을 그만둘지언정 정의로의 애쓴 목사님을 내보낼 수는 없다 그러면서 끝까지 목사님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에 대해서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바로 이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갈릴리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최태수 장로님 교회에서만 충성된 장로 좋은 일꾼이었던 거 아닙니다 회사와 가정과 교회 심지어는 중국 만주에서까지 모든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그리스요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야 할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직장인에게는 직장이 갈릴리가 될 수가 있고 공부한 학생에게는 다니는 학교가 갈릴리시고 사업하신 분들에게는 사업장이 가정주부에게는 가정이 갈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이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갈릴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 우리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소외된 삶이 사는 땅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 여러분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맨 아래 유대 지역이 있고 중간 지역 사마리아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맨 북쪽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갈릴리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중부 지역인 사마리아는 과거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혼혈인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완전히 이방인 취급 오히려 이방인보다 혼혈이라고 해서 더 심한 취급을 받기도 했던 그런 곳입니다 반면에 북쪽의 갈릴리 지방은 법적으로나 혈통에 있어서는 하자가 없는 유대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 권력이 없는 서민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마태문 4장 15자로 보면 스블론 땅과 납다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갈릴리를 얘기하면서 그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나오죠 스블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지파의 이름입니다 여호소가 가난한 땅을 정복하면서 이 두 지파에게는 갈릴리 지방 북쪽에 있는 그런 땅을 분배해 주었고 그래서 이 두 지파는 거기에 살게 되었습니다 맨 북쪽 그러니까 이방인과 적경을 이룬 곳입니다 자연히 이 두 지파는 이스라엘의 변경으로 취급되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연히 이 두 지파 사람들 이스라엘의 주류 세력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사역적인 용어로 이런 사람들 주변인 마지널 피플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마진이라는 말이 여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16절지 종이에 타이핑을 하면 가운데 부분에 글자가 나오고 그 옆에 여백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여백 부분을 마진 주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이 안에 글자가 씌어진 부분을 그 사회의 주류 세력이라 그렇게 말한다면 여백은 그 사회에서 소외된 삼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갈리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갈리에 힘없는 삼두부여 사는 요즘으로 말하면 달동네 같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미군부대 주변에 있는 기주촌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가난했습니다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억악과 수탈을 끊임없이 당해왔고 모든 정치적이며 문화적인 혜택 받을 수 없는 소외된 삼두에 사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정치와 문화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가 되어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가 결집된 곳이라고 한다면 갈리리라고 하는 곳 변두리 인생들이 모여 사는 한만삼두의 땅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바로 그 갈리로 가시겠다고 거기서 만나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갈리리에 우리의 일상의 삶이 있는 곳 항상 평타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린 이 일상의 삶을 살아면서 갓가지 문제에 부닥치게 되고 고난의 파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저 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유명한 노만 빈세트 필목사님 이 분이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번 길 가는데 한 중년 남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말합니다 목사님 제겐 문제가 언제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다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문제 문제 속에서 하루를 지내다가 또 문제 속에 하루가 저물어다 또 매일 그래서 문제없는 날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빈 목사님이 말하기를 제가 문제가 없는 한 마을을 알고 있습니다 한 1만 5천의 인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 문재인 삶 한 삶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기가 어디냐고 내가 거기 가서 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빈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여기 언덕 너머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공동묘지에 가면 문재인 삶 한 삶도 없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없다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만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갈리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일상의 삶 속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갈리에서 문제가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절망, 낙심, 고난, 실패, 상처, 아픔, 눈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또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금서가 기록된 그 상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제자들이 고향을 찾아갔다면 아마 갈리 이곳저곳에 다 숨어 있었을 겁니다 갈리 호수 주변은 가로뉴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에 한숨 짓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사방 토처에서 절망, 낙망, 한숨, 좌절의 소식 넘쳐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현장에 부활의 주님 가시겠다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제일 먼저 그곳을 찾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절망의 그 순간은 부활의 주님께서 오신 순간이요 좌절의 장소는 부활의 주님께서 오시는 공간입니다 인간의 절망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갈릴리 그곳에 제일 먼저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상처가 있는 곳, 실패가 있는 곳, 절망이 있는 곳 그곳에 승리의 소식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절망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바꾸기 위하여서 부활의 주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진 제자들 일으켜 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주님 갈릴리로 가셨던 곳입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자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럴 정도로 무시받던 곳입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삶제의 땅 실망과 좌절의 땅입니다 이방의 갈릴리라 부를 정도로 무시하고 소외시키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가자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가슴 깊이 상처가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 위로하자고 하십니다 눈물 흘리며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찾아가자고 하십니다 가슴에 하늘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진 것이 없어서 멸시받고 굶주림에 지쳐진 사람들 그들 찾아가서 그대의 아픔을 껴안고 함께 울자고 말씀하십니다 생활에 치들리고 어려운 생활고에 눈물을 뿌리며 하루하루의 삶을 영유하게 몸림쳐야 하는 오늘 우리 곁에도 다가오셔서 우려하여금 잃었던 용기를 대착해 주십니다 꿈을 상시한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내일을 보장해 주시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 이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서서 성장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갈리와 같은 그런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일제 36년 또 6.25 한국전쟁 갈리와 같은 우리 역사에서는 절망과 낙심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시간들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될 수 있었고 오늘의 한국을 이룰 수 있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이 재물포항구에 세 사람의 선교사가 내렸습니다 감리교회의 아펜셀라 선교사와 그의 부인 그리고 장루계의 언더우드 선교사 세 사람이었습니다 아펜셀라와 언더우드 두 사람은 신학교 연맹에서 만나 세계 선교의 꿈을 키워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커네티컷주에서 열렸던 캠퍼스 부흥에서 이 미전도 종족인 조선민족에게 선교사가 필요하다 이런 정보를 듣고 함께 선교사로 헌시했던 것입니다 재물포항에 첫 발을 내딘 그들 그 감격적인 순간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펜셀라 선교사의 묘비에 나와있는 그런 기도문인데 주여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이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이 민족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기도했던 대로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 부활시등왕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 오늘의 한국교회가 되어지고 대한민국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절 아침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갈릴리로 찾아오시는 우리의 일상의 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일상의 삶이 갈리지처럼 낙심과 절망의 상황이랄지라도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주인 꿈과 비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하여 싸움라이다 아멘